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일단 당시 상황 어떤 상황이었던지 좀 전해주시죠.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밤 10시 50분경에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상 사이렌을 켜고 지나가는데 저 차량이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한 바퀴 반 정도 회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가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70대 여성인데요. 병을 앓고 있던 이 남편이 마비 증세를 보이자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밖에도 구급대원 3명 그리고 또 저 안에 있었던 아까 환자 1명 그리고 지금 저 들이받은 차량,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부상을 입어서 총 6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구급대원 한 분은 지금 다리가 골절된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행을 했다는데 이렇게 됐다면 승용차가 좀 과속을 한 건가요? 내용을 보면서 사실 구급차는 서행을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구급차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지신호에서 차를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승용차는 바람 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주변 차량 같은 경우는 천천히 섰지 않습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저 신색 차량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급차가 신호 위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격, 면책할 수는 있는데 저 파란 불에 직진한 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과속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실제적으로 구급차에 대한 신호 위반을 조사를 하고 또 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속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건데요. 어찌됐든 저는 교차로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가 갈 때에는 내가 바람 불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을 봐가지고 서세히 서행하던가 아니면 정지해야 된다도 불구하고 저렇게 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급차는요. 위급한 환자를 빨리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신호를 다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면책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 특례 규정이?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긴급하고도 또 부득이하다면 가능하다라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례로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안전에는 주의하면서 통행을 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또 그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긴급하고도 또 부득이한 사정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는 것입니다.